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리뽀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뽀서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특별히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화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평소에 이런 거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도 모르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보통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처음 만나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대부분이 사용하는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공통점을 찾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 처음 만나서 하게 되는 나누게 되는 대화들 또 그 상대방에게 하는 질문들은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서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이제까지 살면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 살았는지 어디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학교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다가 공통적인 경험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을 찾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화가 더 편하게 이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이제 처음 만나서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공통점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면 금방 이제 대화가 멈춰지게 됩니다 썰렁해지죠 이제 이와 같이 관계에 있어서 공통점 혹은 공통의 경험 똑같이 함께 경험했었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경험했겠지만 똑같은 어떤 경험은 서로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 또 가깝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오인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신앙의 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 환경과 모습이 다른 상태로 이 그리스오인들로서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죠 정말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중요한 어떤 공통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공통점 우리가 함께 똑같이 경험해서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공통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험입니다 즉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기쁨으로 걷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바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경험한 공통의 경험 바로 은혜의 경험에서 이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이 은혜의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바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길 사도바오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과 기대가 가득 담긴 사도바오의 이 마지막 한마디는 빌리포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고 강력한 울림을 남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바오는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사실 그 은혜라는 단어를 교회 문화 안에서 넘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가세요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이번 수련에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죠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 문화 안에는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넘치도록 사용하는 이 표현에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어쩌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까지도 느껴져요 그냥 무게감 없이 습관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모습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의 삶과는 좀 동떨어져서 저 멀리 어딘가에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꿈처럼 느끼기도 하죠 아니 가끔씩 다가오는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두 아닌 것처럼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하면 제 의견에 동의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 느낌이죠 은혜가 이제 남발되다 보니까 은혜를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은혜로부터 처음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주님의 은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죠 옆에서 은혜 받았다는 간진들을 막 하고 있으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지 수련회 막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좋아하는데 구석에서 뭔가 표현은 못하지만 굉장히 속으로 삼키는 우울함, 거절감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는 청년들을 저는 자주 봐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도바울이 사랑과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이 빌리포서의 마지막 절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표현인가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바울의 이 감동적인 축복의 한마디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어떤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로 우리는 이제까지 나눈 빌리포서 강의를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오늘까지 총 15번의 주일을 지나면서 이 빌리포서 전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으면 15번, 15주 동안 빌리포서 한 번은 다 읽으신 거예요 되게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 빌리포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지난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까지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질문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보다 실제적인 대답을 이 빌리포서 전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빌리포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에서도 사도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루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내용하고 똑같죠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니고 사도바울 당시에 또 특별히 사도바울의 이 편지글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바울의 편지들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또 뒷부분에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도하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적인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인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편지의 시작과 끝에 똑같이 이 은혜에 대한 사도바울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 편지의 배경에는 분명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은혜의 체험을 충만하게 할 것에 대한 그 사도바울의 기대가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편지를 마치면서도 사도바울은 똑같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14주 동안 살펴본 빌리포서는 분명히 이 사도바울의 중요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그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것에 이 편지 그리고 사도바울의 다양한 편지글들이 서신서들이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빌리포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빌리포서에서 다룬 모든 내용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주제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세 가지 중요한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빌리포서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이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먼저 빌리포서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미 나눴던 내용들인데요 함께 빌리포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빌리포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출발점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식,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듯이 기독교적인 정보들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알 수도 없어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런 것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영적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참된 지식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지식이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참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 자신과 온 세상 가운데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이미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길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탁월한 계획을 차근차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주 자주 듣게 되는 청년들의 고민이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해되고 또 충분히 공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물론 공감은 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대부분의 청년들 가운데 자신의 삶의 어느 한 순간이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참된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들여본 적이 별로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상담을 하고 나누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고민하는 그 답답함과 느낌이 없는 상태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고민에서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체험이나 강력한 기도의 체험 혹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의 변화 같은 것들을 바라고 여기에 머물러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항상 성경에서 비롯된 성경에서 알아가는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이 시작되고 마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감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성경을 붙들고 다시 성경의 그 풍요로운 진리 속으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된다 쉽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씨름하더라도 그 간절한 것인데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빌리포서가 보여주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 머물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입니다 함께 빌리포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다 나눴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빌리포서 2장 1절부터 4절인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 안에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관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우리가 주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기초에서 이것이 전제가 이미 우리 저번에 이 본문 나눌 때 나눴던 내용인데요 이 우리가 맺는 주님과의 관계를 기초해서 그것이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교회 공론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공론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즉 이 두 관계의 모습이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서로 풍성하고 성숙한 교제가 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존중되고 그 생각과 감정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올바른 관계의 기본적인 특징들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가 우리를 참된 평안과 힘과 능력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관계 맺는 깊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이 우리는 결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고 서로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놀랍게도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이 많은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 이 두 관계의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이 깨져 있죠 어쩌면 주님 앞에 이 말씀과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은 비교적 잘했을 수 있는데 교회 공모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동역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거꾸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전에는 그렇게 주님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세대는 우리의 세대에서 보면 이제는 그런 모습마저도 그런 열정마저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마저도 사라지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매일매일 누려가야 하죠 우리가 만약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교회 공모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고 풍성한 동혁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모체의 다른 믿음의 동혁자들과 삶을 함께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비로소 풍성한 은혜의 경험이 약속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빌리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혜이죠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 빌리포서가 강조하는 마지막 세 번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빌리포서 4장 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빌리포서 4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 그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단어의 뜻 자체가 선물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어내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그 대가에 대한 것으로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 진리를 붙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 예를 들어 착한 일이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선택에 따라 우리에게 그냥 선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정말 상식적으로 당연한 몇 가지 반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선물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감사의 마음도 없이 또 받은 선물을 그냥 창고에 던져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록 선물을 준 사람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 매우 큰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당연한 이야기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로서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받고 이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죠 이 선물을 받아놓고 감사의 마음도 없이 그 선물을 하찮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우리에게는 그 선물에 합당한 믿음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표현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를 통해 그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은혜 안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빌리포서가 우리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리포서는 이 세 가지 주제 이 카테고리로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양한 메시지들을 지난 오늘까지 해서 15주 동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세 가지 카테고리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지식, 관계, 그리고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의 경험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경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이 빌리포서를 통해서 함께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에 초반에 잠시 제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이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은혜에 대한 이해는 이런 거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늘이 열리고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당연히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일어납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풍성한 어떤 삶의 변화가 있고 체험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배경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나눈 것처럼 참된 지식 없이 또 올바른 관계 없이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이 없이 이런 체험을 한다면 때로는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체험이 지속되지 않으면 주님의 그 특별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대단한 은혜의 경험을 바랍니다 어느 순간 뿅 하고 경험되는 특별한 은혜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바라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이래요 그 경험이 늘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빌립보설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가득한 삶,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 그냥 순간순간 잊을만 하면 불쌍해서 하나님이 툭 던져주는 선물과 같은 그런 가끔씩 있는 이벤트가 전혀 아닙니다 빌립보설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는 은혜의 경험은 매일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주님과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라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생생한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이 반복되게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설을 쓰고 있었던 이 사도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빌립보설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여러 번 아는 것처럼 사도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갇혀있는 상태, 불편하고 답답한 상태,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태 그런 삶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설의 그 하나하나의 어떤 표현들을 기억해 보시죠 그의 편지는 그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 특별한 기쁨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넘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알지 못할 그 신비로운 체험이 날마다 이 사도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설을 비롯한 사도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을 잘 분석하고 살펴보면 사도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핵심은 그냥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 날마다 사도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경험했던 은혜의 핵심은 오늘 나눈 내용들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삶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불확실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삶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경험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이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너무도 얄팍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저 멀리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삶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바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선물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을 위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고 시작하고 새롭게 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경험 한가운데로 사실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15주 동안 밀리뽀서를 통해 이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 어떻게 하면 응답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배워왔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심지어 고난과 핍박,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십시오 그 성경의 빛으로 나 자신의 깊은 어둠을 날마다 새롭게 비추어 가십시오 그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질의를 통해 주님과 나 자신을 올바르게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감정과 상황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귀한 동역자들과도 이 거룩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또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이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더욱더 놀라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그 경험으로 이끌 것입니다 물론 때론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혹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엎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당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빌리포서는 지금의 제 모습을 별로 올리지는 않네요 기쁨의 편지였습니다 이 기쁨의 눈물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나눈 빌리포서는 기쁨의 편지였습니다 무엇보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삶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초대장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좋은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 그냥 편하게 되는 것 풍족하게 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초대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기쁨의 비밀이 다른 어디 특별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달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은혜의 삶을 향한 초대 앞에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반응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 특별한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이러한 삶을 풍성하게 살아내고 또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찬양이 이 빌리포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양인 것 같은데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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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